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갱거래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글소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불사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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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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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에 남을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매주 로마스의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로마스 첫 설교 제목이 보금으로 여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계획 수립과 결단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 보금으로 새해를 열어야 된다 보금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금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금이 우선되는 삶, 보금이 이끄는 삶 이것이 여러분 되어야 돼요. 보금이 우선되는 내 삶에서 보금이 우선되는 그런 삶 뭐든지 보금이 증거되는, 보금이 살아가는, 보금이 나타나는, 보금이 우선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보금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보금이 이끌어 가야 되겠다. 보금에 이끌리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이 보금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아요. 전부 다 감정 따라, 자동심 따라, 유익 따라서 내 육신적인 눈에 보니 서로를 이끌려 다니는 삶을 대부분이 다 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맛을 몰라.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채울 못했어요. 왜? 보금이 이끌린 적이 없었어요. 전부 다 예비는 드리는데 전부 예비만, 교회만 나가면 전부 세상에 이끌려다라. 돈에 이끌려서, 세상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오늘부터 보금이 우승되는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보금에 이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이렇게만 그냥 맞아가 돌아가듯이 놀랍뼈도 여러분이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이야, 정말로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실제로 매주 주옥 같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았던 본당, 헌당의 원년, 이 원년의 이 응답을 처음 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서 영국적 불폼이 되게 하셨습니다. 강단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영국의 사역 현장에서 세밀하게 모든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일 석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단 없는 성교, 이유 없습니다. 이런저런 변명할 거 없습니다. 중단 없는 2, 3, 7 성교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미션이 뭐냐? 이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뭐냐? 2, 3, 7, 5천 종족 세계보고마. 단 끝까지 모든 조건소로 만민에게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흥미를 내지 말고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는 것,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신다. 왜?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친구 보니까 완전히 내가 명령한 이 성교의 영혼구원에 목숨 걸었거든 생명 걸었거든 올인했으니까 하나님은 다 책임져줘야지. 아시겠어요? 그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속고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방향 맞춰주십시오. 내 손 들어주십시오. 내 교역에 맞추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지. 오늘부터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 맞춰야 된다면 아버지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교의 열정을 우리가 가스에 품고 2, 3, 7나라 5천 종족 이 세계보험의 현장에 유일성의 보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시간적 예유가 있어가지고 물질적 예유가 있어가지고 행편이 좌세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영혼구원 성교 진회의 명령은요. 예수 믿자마자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실패했던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입장에 있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장식이 3장 속에 다 구겨져버린 망겨져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현장에 그 현장에서 이제부터 생명구원의 일이 시작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자마자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핏방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바로 그냥 전도자되어 있어. 3일만 눈이 어두워서 강한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았어. 끌려가가지고 아나니아에 끌려가가지고 3일동안 그냥 팀사익 받아서 아나니아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들으면서 3일만에 눈에 비닐이 비켜짐으로 해보게 되었어. 3일 후에 목숨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유대교에서는 저런 배신자 일어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3일만에 눈 뜨자마자 바로 그냥 예수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여기에 여러분 다른 이유 변명이 없습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세월만 낭비하고 인생만 낭비하고 후회하는 삶을 사게 되니까 오늘부터 집중하는 올인하는 그러한 성도 그래서 최고 가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설을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올인하고 집중했던 이 동력자들 동력자들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쫙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이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하는 동력자 이것이 해야 돼요. 독불장구처럼 지잘났다고 설치면 없습니다. 주의 사람 날 그냥 서로 성김해서 함께하는 동력자 이걸 좁은 의미로 말하면 팀이라면 팀 넓은 의미로 말하면 공동체라 그러지요. 공동체 그런 팀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 힘을 얻으면서 서로 격리하고 힘주면서 그런 팀 그러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혼자 못해요. 같이 동력하면서 같이 영적 형제로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자와 함께 이런 사역이 되어지는 이런 현장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하나님께서 로마 신장 인물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함께 이삼철 나라 정종적 복음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저는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영교의 신들과 함께 시대적 이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만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싶은 심정이 정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영교의 모든 성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로마스 16장 인물의 이 삶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목회적 성교적 가치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 하나하나 복음 운동의 이 이정표를 그냥 말로 다 찍었습니다. 이번에 로마스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스 16장 인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 영교의 모든 성년들도 영교의의 예원교의의 복음 운동사 이 복음 운동사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남을 정도로 영교의의 복음 운동사에 남을 정도로 영적 존재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아 여기의 주도작기물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경제적 플랫폼 1절로 2절봅니다.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배배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함 때 가장 처음 언급한 독립자가 베베요. 베베 베베는 여자 중직자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가르쳐서 갱그라 교회의 일꾼이며 지교회가 많으니까요. 자신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화적 배경을 볼 때 여자 중직자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주 파격적이에요. 여자 미국만 해도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자 투표권 준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자 당시 유대 남자들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뭐예요. 상세계 3장의 전형적인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의 뜻과 교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만의 마이외입니다. 그냥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서민 의심만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 안하니까 서민으로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회에 있는데 이거는 안하고 성민이다 이 주장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노예 속극 포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왜 노예로 가설하도 너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창조주가 계신다고 너 말해 그것도 못하니까 또 속극으로 포로로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놈들 밑에서 36년 동안 얼마나 그 속극 고고 30년 동안 얼마나 괴롭었으면 지금까지 상처가 있습니까 일본 하면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 많이 덕도 받지만 이미지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36년이 아니라 2000년이 2000년 2000년 동안 노예 포로 속극 나중에는 하나님 화가 나 다 없애버렸어 나라를 이스라엘을 없애버렸다니까요 2000년 동안 없어지다가 언제 나왔냐 1948년 돈 주고 사과 들어왔어요 지금 그 땅을 미국 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선민이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이거는 구원받은 수준을 넘어서 중직자다 이 선민의 의식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줬는지 전국 장로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연결 다 쓸었더만 그게 무슨 내 개인의 명예고 자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의 영광이죠 그러나 한 번 맡겨봤는데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통로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자랑하고 그걸 보세요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에만 시커보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민의식 직불을 주셨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기대가 있다는 증거예요 선민이 못 깨달으면 철저한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예요 상급이 되는데 징계가 온다니까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참 미안하죠 이게 여러분 워싱턴에 가보면 600만 명 깨서실에서 히틀러가 죽일 때 벗었던 신발 거기에 대한 벗은 도구들 다 있어요 그대로 쌓아놨어요 그때 들어갔을 때 그 신발 그대로 기념하라 어쩌란 말이에요 기념하라 이스라엘 지금도 못 깨달아 2000년 지난데 지금도 못 깨달아 600만 명 깨서 죽여도 못 깨달아 내 후손들을 위해 울라 못 깨달아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깨닫는 은혜예요 이거 못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장식의 3장 6장 11장 이렇게 딱 잡혀 이 세상 성공 중심 수준에 지금까지 저도는 살고 있어요 이걸 저주로 합니다 저주 못 깨닫는 거 한국계 대표적인 교단의 합동척 여전히 목사 안수 여성 장로 안세웁니다 고신 합신 이 전부 다 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뜻과 달리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한 합신 측의 한 목사가 자기 교단에는 여성 목사 안세우는데 관계없이 여성 목사 세웠다가 면직 당해버렸습니다 목사 면직을 합신해서 합동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 총신대학교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교단 소속 총신대 신학대학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해놓고 목사 안수는 안줘요 무슨 놀리고 무슨 어불성설인지 몰라요 저도 합동적 총신대 신대원 출신입니다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저도 전에 그랬어요 무슨 여자가 목사가 돼 여자가 장로가 돼 감히 강단에도 여자도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랬다니까요 청소는 믿듯하지마요 여자들은 수영로가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 닦는 거는 좀 남자가 그 정도로 그렇게 자라왔는데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일법이란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합동교단에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검조하고 있는 성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뭐냐 고든서 14장 34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이래 나와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자 바울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여성 차별주의자냐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로마드 신부장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여성 사기자 베벨을 비롯해서 바울이 천거한 명단을 보면요 여성이 3분의 1이에요 엄청 많아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이 여성이 3분의 1이라니까요 고린도 전세의 말씀을 보면요 전체 문명을 잘 봐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았습니다 말씀이 많았어요 여성 사역자들 중에 일부가 교회 분쟁을 괴롭히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우서를 선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좀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우서를 썼어요 당시에 분쟁 가운데 있는 일부 여성들이 복음이 합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자들 잠잠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잠잠하라 그런 것이지 여성은 무조건 교회 안에 조용히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 여자들 3분의 2가 우리 교회도 3분의 2가 여자예요 3분의 1이 남자예요 3분의 1이 남자들도 거의 등신들이에요 여자 말 다 들어요 여자 말 듣고 아무것도 몰라 여자 말 하면 집에 여자 말 하면 그 말 듣고 그게 단주라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 다 보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분별하는 장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자 말 안 듣는 장례도 있고 영적으로 인도 받는 분 있는데 거의 모르고 그냥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그런가 해가지고 그냥 그게 단주라 나머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요 에덴 동산부터 여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교회 3분의 여자 여성이 움직여 교회가 부흥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다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방언 예언 일어났으면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저도 개척하면서 그랬어요 은사집회를 밤 10시부터 은사집회를 하는데 개척하니까 몰려오잖아요 사람들이 은사집회 하지 그 당시에 내가 보험 강조를 잘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은사 방언 집회 하고 은사 예언 하고 톰별 하고 막 담배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지하실에서 개척하는데 교회 들어 봐야 200명 차에 300명 인데 꽉 들어오니까 내가 안 등받이 그걸 내가 바르면서 내가 운동을 했잖아요 중심 잘 잡아요 이래가지고 안수를 하다가 쫙 이 줄 끝나고 마지막 뒤까지 다 끝났잖아요 안수를 하고 강대상에 가야 되는데 강대상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어갈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의자를 찍고 갈 정도로 별로 했는데 하나 사모가 이게 막 약한 사모인데 부목사 사모인데 이게 막 귀신이 들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우리 고린도교 사건이 우리 교회 다 있었어요 초창에 싸우고 분장하고 막 맞다 안 맞다 방언이다 귀신 사탄 방언이다 천상 방언이다 서로 막 싸우고 그런 거 다 내가 조정한다고 옛날에 은사집회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 내가 고린도교를 잘 알아요 이 상황을 다 여자들이 만에 주로 걸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될 것이 뭐냐 방언 그런 게 아니고 진리 생명 복음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복음의 유익이 하얀말 확장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여성 가운데 사역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남성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업적으로도요 정글보인들도 많았어요 자 그분들은 교육자로 장로로 세워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단별로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성정해석상 또 청년들 중에도 제가 30대 장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도 젊은 청년들 30, 40대 세워져서 본당 헌당 이후에 진행될 이 엄청난 이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판단 기준은요 복음이 되어야지 교권이 되면 안 됩니다 전통이 어떻고 나는 그런 본질이 없다 그런 소량 보금적으로 보금 성경대로 지금 이렇게 여성차별적 문화가 기독교 안에도 지금도 뿌리내려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당시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베베를 제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베베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베베가 했다 이 여자가 여자 중자가 그래서 먼저 청구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하는 역할 이 어마어마한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 베베가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우실열한 겁니다 바울이 베베를 그 당시에 서신이란 것은요 지금 성경점 손에 들고 다닐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썰에 가면 말아요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지요 두루마리가 사람 우리 키만 해요 하나 둘 이걸 말아가지고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가죽으로 다 썼단 말이에요 거기다 썼다 글을 썼으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16장까지 하려고 하면 거의 내가 볼 땐 추월하게 시릴 정도요 그만큼 많은 이 서신을 엄청난 분량을 우편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모든 서신은요 그 당시에 신뢰할 만한 제자의 손길을 통해서 직접 보내요 직접 우편이 안됩니다 전달이 안됩니다 그만큼 바울의 뭐요 베베를 신뢰했다 그 말이죠 특별히 베베를 언급하면서 자신과 여러 사람이 보좌에 관했다 그런데 이 보좌란 말은요 엘란 말로 프로스타티스라 합니다 이 프로스타티스는요 유대 공동체의 법률적 조력자나 물질적 후원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볼 때는요 베베가 바울과 바울팀을 위해서 개인적인 경제적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지만은 엄청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후원을 많이 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성교 초기에는 자비랑 성교했습니다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뭐 집에서 뭐 쫓겨났지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랑 성교를 했습니다 사도기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성교하면서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성교 활동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자비랑 성교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자비랑 성교사를 말하는 텐트 메이커 그렇게 말하죠 자비랑 성교 이게 성교 용어가 됐어요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성교 저분은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사역이 점점 모여 그렇게 했는데 자꾸 확산이 바울이 되다 보니까 자비랑 일하여 가면서 할 수가 없어져요 풀타임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생적 피로를 다 채워준 사람이 초창기부터 베베예요 베베가 여성으로서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하면 로마다 16장 23질에서는 남성으로서 가요 장로가 나옵니다 가요 장로 보호자 그랬죠 똑같은 보호자입니다 여성 보호자 베베 남성 보호자 가요 장로가 나오는데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 이전 성경에는 식주인 가요 그렇게 표현했죠 바울의 보험사역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방문하는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식주인 역할을 다 감정할 정도로 가요 장로는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장로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기관을 맡았다 그 기관 부흥을 위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장로가 여기 돈 빌려가고 저기 돈 빌려가고 장로가 밥 한 끼 살 정도가 안 되면 장로 하면 안 돼요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청년들 내가 장로 세운다 할 때는 다들 눈에 불게가 되고 싶어 하는데 경제력이 일순입니다 믿음은 다 같습니다 다 빚어답니다 얼마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냐 받았냐 이게 딱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이 주 안에서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도 하나님 교회도 돈이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은요 이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단은 뺏어요 왜냐 구원받은 자녀가 축복을 받아보니 전부 다 복음에 영향 주니까 뺏어버려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극동방송 세우고요 할렐루야 축구단 세우고요 63빌딩 세우고 그 장로가 엄청나게 복음을 해서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극동방송 얼마나 영향을 입힙니까 뺏어버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지고 사단이 그래 뿐이야 사람 지어가지고 왜 영향을 자꾸 입히니까 그래서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말할게요 대부분 다 가난한 왜 사단이 다 뺏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할 정도로 그 축복을 간직할 수 있을 만큼 이 신앙이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유지를 합니다 영적 파워 하나님께서 이 가요 장로를 그렇게 축복을 해서 경쟁을 주어서 온 전도자들의 헌신을 하게 했습니다 모든 우리 영국의 산업인들은 베베처럼 전도자 보호자 역할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요 장로처럼 온 교회의 식주인 우리 교회는 비록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이런 식주인 장로들이 많아요 뭘 이렇게 대접을 한다 만화교에서도 와서 방문한다 그럼 7,8승이 왔는데 그걸 대접을 장로님들 돈 내가 다 근처를 했어요 그런 장로들 그게 많아서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너무 잘 제가 얻어가면 자랑합니다 우리의 장로님들 비록 세상에 큰 부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장로들이 많다 여러분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랬습니다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이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7라로 전종주 보금화 경제력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증거 있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역적 플랫폼입니다 3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시가와 아굴라에게 문화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동력자의 모델로 브리시가 부부를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보금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을 바울통에 깨닫고 아 이분이 정말 주의종이구나 평생 바울 사역을 위해서 동력한 부부예요 바울이 이들 부부를 향해서 참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목까지도 내놨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생명건동력자 그때는 예수입니다 다 잡아 죽이거든요 잡히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시대인데 지금 목까지 내놨다 모두 죽일 사람 있습니까 맨날 칭찬이나 대집이나 받지 그 시대는 예수 잘 믿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건사역 시감나는 말이에요 이 말은 4경의 18장 18절에 오면 이들은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뿐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보험 깨달은 이후로 고린도에서 깨달은 이후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역에 바울이 에베소 간다 에베소 사역을 떠날 때 이들은요 사받은 걸 다 그렇게 접고 에베소 따라갔어요 바울 사역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 브리스카 부부가 바울이 이 서신을 설 때는요 로마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5절에 보면 나와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로마 사역을 대비해서 미리 바울보다 미리 먼저 가서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전 캠프를 먼저 간 거예요 사전 캠프를 먼저 가가지고 영적으로 그 로마가 척박한 핍박이 많은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개척자로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을 허감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본진이 바울을 중심에서 본진이 들어올 때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열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그런 칭호를 붙여서 뭐 조금도 어색하지 않지요 나의 동력자 영적 수준을 갖춘 거예요 4장의 18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음변이 좋고 성경이 능토가 아블로라는 성경 박사에다가 요즘 말하면 목사예요 이 사람이 아블로 아블로를 만나서 팀사에 갑니다 이 평신도가 보금이 무엇인지 이 불분명했던 아블로 대부분이 다 지금 목사라도 보금이 불분명하거든요 정확한 보금을 원색적으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불세가 아굴라가 아블로를 이 성경 박사를 만나서 쫙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세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 팀사에 받고 아 보금적 성경 해석을 이해해가지고 깨닫고 이 아블로가 아가야로 가가지고 아가야 지역으로 그리 건너가서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내용이 나와요 이 평신도 통해서 소위 말해 성경 박사가 성경 흐름을 딱 설명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바울의 사역제 플랫폼 역할을 한 분이 불세가 부부예요 오늘 본문에 동력자라는 말을 헬라말로 세네르 구스라고 합니다 이 세네르 구스라는데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그것을 동력자라 그럽니다 사상경 6장 사제를 보면 사도들이 일곱 기사를 세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의 힘쓰리라 그렇게 사도들이 말하죠 이 표현에는 동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구제도 하고 뭐 어디 뭐 이것저것 다 다니고 그러다 하면 언제 말씀 준비하냐 언제 기도하냐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좀 해라 구제하는 일과 살림 사는 거 이 교회 뭐 돌아가는 거 이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너희들 좀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나누어서 하자 나누어서 교회는요 다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혼자서 뭘 다 하겠다 그거 틀린 거예요 내가 부장이다 내가 국장이다 내가 유원장이다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서로 주신 달란트 재능 따라서 다 하잖아요 다 각자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당회장이지만 우리 부모사람들이 전후사람들이 있고 또 지역장들이 있고 또 교구장 교구의 교구장들이 지역급을 별로 다 나누어서 기관에도 유원장이 있고 국장이고 부장이 있고 다 나누어서 교사들이 있어 서로 다 나누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다 동력 사실 능력인 리더는요 모든 방면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동력자를 가지고 있냐 우리 오늘 장로의 전국 회장된 우리 조창희 장을 보면 사람들과 잘 친해요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아주 동력을 잘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절대로 사람이 단 한 번도 이렇게 흔들린 걸 본 적이 없어요 화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기분이 나빠한다든가 짜증 절대 단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고 놀라워 그래서 다 자기 마인드를 관리를 잘 그러니까 엄청 주위 사람들이 많은 동력자가 붙어져서 4천 명이 넘는 우리 개교단 장로들과 온전히 사는데 일부 그래도 스임 받겠다라고 믿어집니다 특별히 이런 동력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네하고 친하고 내가 이거 아니에요 첫째까지 될 인식이 뭐냐 하나님과의 나는 동력자다 하나님과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이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력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거기에 교만도 없어요 실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하니까 이런 영적 경제성이 분명할 때 사람과의 영적 동력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속이 되죠 쭉 지속하죠 하나님 주시는 힘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었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어떠고 저런 말 하면 내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나는 무능하냐고 나는 죽었는데 죽은 놈이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다 브리우스가 부부를 비롯해서 로마 신생 인물들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괴을 붙잡은 인물들이 인물이다 저 바울을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괴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구나 그거 보고 따라다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대적으로 사용하시면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괴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 종을 서시구나 여기 생명 걸고 생명을 걸고 바울 사이에 협력한 것입니다 우리 다리빵 운동하는 것도 윤 목사님 윤 목사님 제일 친한 사람의 죄예요 어지도 점심 같이 먹고 올라왔습니다 집회 다 끝나고 점심 같이 먹고 늘 같이 식사하고 집회만 언제 어디에서나 제일 친합니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한지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하나님이 서구나 목사들은 알거든요 목사들은 같은 신학을 다 했고 같은 위치했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서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안 주고는 저 메시지를 저렇게 열 번씩 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주시구나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어쩌면 머리가 좋았어 좁은데 얼마나 좋겠지 지 머리는 내 머리는 별 차이 없지 근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덕질 주시구나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화를 이 사람들 빛을 이런 것을 이 지금 메시지가 지구스톤에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아셔야 됩니다 뭐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뭐 유난한 성교단자 맞지만 이 메시지를 간단히 말하면 138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다이거든요 66권에서 듣고 난 이게 다 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유무사님은 저보고 친하니까 때로는 형님 하지만 나는 나는 총재님 영원한 딸랑딸랑 제자 왜 그걸 통해서 복음 깨달았으니까 나이 많다 적다가 안 해요 내가 힘이 세다 안 세다가 아니에요 그게 크다 적다가 아니에요 아 말씀이 저 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리라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바울틴 마찬가지요 영국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 하나는 기분이 안 나쁘다고 사람 통해 시작되면 안 돼요 어느 날 변질돼야 됩니다 인간은 다 변질돼요 니네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아멘 그런 영적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영국의 모든 성들을 적어봐도 아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붙여주셨구나 시대시대마다 그때그때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붙인 종들이 있어요 다 서셔 다 서시고 하나님 다 그것도 다 서셔 단 한 사람 더 사람이 붙어 다 괴로워 최선을 다했고 그 친구가 잘 왔어요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영계 모드의 성도들 부리시가 부부처럼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 본질입니다 제가 지금 영적 본질을 말씀드리고 여기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확정에 영적 플랫폼 되기를 제목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조건 심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조건 심플 이 부제가 뭐냐 비즈니스 백년사가 증명한 단 하나의 성공진략 80-20 법칙입니다 리차드 코치라는 분이 40년을 연구를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을 난 결론 난 책인데 무슨 말이냐 모든 성공되는 심플 이란 단어들이 단순함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플 모든 비즈니스를 심플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표적인 이 사례가 바로 애플 아이폰입니다 스티프 스티프 잡스와 애플은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기 버튼 다 하셔버렸어요 복잡한 거 다 싹 다 벗어버리고 편의성 유용성 예술성을 높였습니다 아이폰이 놀라운 성공 거두었죠 이 잡스는요 제품뿐만 아니에요 회사 경영 마케팅 광고 모든 시스템을 다 단순 전략으로 바꿨어요 심플 싹 다 최고 기업이 됐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신앙생활도 심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무조건 심플해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 굴리는 순간에 당합니다 사단에게 머리 굴리는 순간에 잔머리 굴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심플을 할수록 영적 성장이 납니다 그냥 심플해야 됩니다 왜 여자들이 말썽을 지느냐 자꾸 잔머리를 굴리거든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단순한데 여자들은 큰 묘한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못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다만 로마도 생명장의 인물들이 다 심플해서 상시의 3장 6장 11장 서론에 맹지 않았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삶 오직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됐다 하나의 말 확장이라는 영적 본질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순서들 강단과 24대어져서 영적한 흐름을 타면서 이 시대의 로마 신적 인물로 다 기록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영원교회 기록에 납을 통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사사 우리 후손들이 바라볼 때 이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정말 모두 다 이 모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황금